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올리더 브레이브 2018년 3월 7일에 개봉했던 영화 녹음해 보겠습니다. 제작은 2017년에 되어 있어서 제가 팟캐스트 제목란에는 2017이라고 표시를 해뒀을 겁니다. 동명의 다른 영화가 있기 때문에 제작 연도를 써야 되겠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8년 3월 7일에 개봉을 했었고 133분입니다. 2시간이 훌쩍 넘어가고요. 12세 관람가입니다. 스크린은 최대 301개까지 달렸었어요. 굉장히 좀 아쉽네요. 조금 더 스크린을 확보했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관객은 4만 9천명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제가 조금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홍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화제와 관련된 재난영화라는 식으로 홍보가 됐는데 저는 이거 재난영화라고 보지 않고요. 소방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가 굉장히 강조된 영화에서 재난영화 특유의 쫄깃함,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승리하는 그런 쾌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극중의 소방관들의 인생이야기라든가 일상의 모습들, 그들의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드라마에서 좀 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신다면 재난영화의 특징에 주목하기보다는 극중 인물들의 드라마, 감정 이런 것들에 주목해서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편은 스포일러를 하겠고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잡지 GQ의 어떤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각본을 만들고 영화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 기사에서도 이 실화의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추측을 하고 추정을 하고 그렇게 작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당연하겠지만 그 실화 그대로를 담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추측, 추정 이런 것들도 많이 삽입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실화는 뭐냐? 2013년도에 야넬 힐 화재 참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소방관들이 승리를 잃은 그런 화재 참사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원도에서도 산불이 났었죠. 굉장히 건조한 가운데에서 태풍급에 태풍보다 더 강한 그런 바람이 불어서 산불이 거세게 번졌던 그런 적이 얼마 전에 바로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폐가 크지 않았고 단 시일 내에 진압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제가 또 강원도가 고향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뉴스로 보면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산불이라던가 등등 해서 미국에서도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난다. 그리고 한 번 불이 일어나면 진압하기가 힘들다. 몇 날 멸칠 화재가 계속된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숲이나 산의 규모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산불이 나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산불이 번지고 또 만약에 대기 조건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이 영화 속에서도 그런 바람 때문에 사달이 나는데 그러한 대기 조건이 맞아 들어갔을 때 굉장히 큰 불이 일어나고 그 산불을 꺼트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유도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 영화 속에서 그런 해법이 등장하죠. 맞불을 놓는다던가 다른 쪽으로 산불의 진행 방향을 옮긴다던가 그래서 절벽 쪽인가 그쪽으로 불길을 유도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직접 그 산불을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는 그러한 쪽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워낙 산불이 강하니까 건물의 화재하고는 레벨이 다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영화를 본 것은 좀 됐는데요. 시일이 좀 됐는데 우리 청취자분의 추천을 받았고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3월달 편에서도 읽어드린 게 기억이 나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기대를 안 하고 워낙 인터넷에서 나쁜 평가를 많이 받았던 영화라서 아무런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상당히 감동적으로 보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인물의 감정 혹은 인물들의 내면 이런 것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영화여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성장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홍보가 되기로는 이 영화 속에 소방팀이 핫샤 팀이라고 최정예의 소방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팀이 처음부터 핫샤 팀이 아니었죠. 그거보다 조금 더 급이 낮은 팀이었다가 열심히 훈련을 하고 또 시험에서 통과를 해서 실력을 발휘해서 검증을 해서 핫샤 팀이 되었고 그래서 혁혁한 공을 세우다가 2013년 야넬 힐 화제를 만나게 돼서 거기서 참사를 겪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영웅담이 이야기라기보다는 소방대원들의 일상 또 성장하는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본 지 좀 시일이 지났는데도 제가 이 영화를 꼭 녹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세월호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정말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녹음은 4월 19일날 하고 있는데 이미 세월호 참사 5주기가 지난 날짜이고 아마 업데이트 할 때는 더 지난 날짜에 업데이트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꼭 녹음해야 되겠다라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우리 민간 잠수사분들이 세월호 참사 때 굉장히 많은 헌신을 했고 시생을 하셨죠. 그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일반 공무원들도 이렇게 헌신을 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편인데 그것이 안 되었잖아요. 세월호 때는 그런데 이 영화 올리더 브레이브에서는 비록 비극으로 끝나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소방팀은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산불로부터 마을을 지키고 마을 주민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가족들의 모습이 나오고 또 그 가족들의 모습에서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의 모습이 좀 겹쳐지기도 했고요. 이 영화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좀 간단하게 녹음을 하겠습니다. 스포일러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영화 연출은 조셉 코신스키 감독이 맡았고요. 그 전에 2010년도에 트론 2013년도에 우리 탐크루즈 형님 나오시는 오블리비언 이런 영화를 연출했었습니다. 뭔가 좀 시각적으로 특화된 감독이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조슈 브롤린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이고 조슈 브롤린이 소방팀의 팀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번역에는 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리던데 팀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내로 제니퍼 코넬리가 나오는데 아우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래서 영화 초반부터 이 둘의 애정실이 나오고 이 둘의 어떤 사랑 이야기 혹은 사랑 다툼 이런 것들도 감정선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주인공은 위플레시의 주인공을 맡았었던 마일스 텔러가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이 양반은 마약 중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무기력하게 보내고 그러한 사람인데 몇 개월 전에 헤어진 애인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가 태어나게 되죠. 그때부터 이 양반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아버지 없이 컸다고 영화 속에서 밝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만큼은 나처럼 키우지 않겠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로 키우지 않겠다. 그러한 강한 의지, 그런 마음을 품고 일자일을 구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조시 브롤린이 팀장을 맡고 있는 소방팀에 취직이 되죠. 마약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시 브롤린이 이 마일스 텔러에게 기회를 주죠. 왜냐하면 자신도 마약 중독자였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 소방팀의 팀장까지 됐고 굉장히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마일스 텔러가 나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장면도 나오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잔머리를 쓰지 않았다. 꼼수를 쓰지 않고 자기는 정정당당하게 좀 느리게 했지만 훈련을 다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제프 브리지스가 나옵니다. 앤디 맥도엘 하고 부부 사이로 나오는데 제프 브리지스가 조시 브롤린의 멘토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소방단장이라고 여기서 표현이 되더라고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소방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 밖에 아주 멋지고 잘생긴 남성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테일러 키치, 제임스 배지데일, 벤 하디 등등 해서 권장한 남성 배우들이 나와요. 여러분 여성 청취자들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곧바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영화가 좀 남자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영화도 여자 영화가 있고 남자 영화가 있느냐 그렇게 꼭 성을 나눠서 평가해야 되느냐 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그 비판은 겸허히 제가 받겠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영화는 남자 영화 같습니다. 일단 산불 진화하는 것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도 반복 훈련이고 육체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대원이 없습니다. 이 소방팀에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건장하고 잘생긴 그런 남성 배우들이 나오고요. 상의 탈의를 하고 훈련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그때 그 배우들의 상체 근육이 제가 봐도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 영화 속에서 조시 브룰린과 마이스 텔러가 소속된 팀은 영화 자막으로는 프레스콧이라는 도시의 소방서 산불 진화대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소방 조직으로는 핫샷팀이 있습니다. 핫샷팀은 산불이 났을 때 그 산불의 전방에 직접 투입이 돼서 역할을 하는 그런 팀이고요. 현장 지휘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조시 브룰린의 소방팀은 핫샷팀이 아니고 후발대라고 영화 속에서 표현이 되는데 후방에서 잔불을 꺼뜨리고 산림 정리하고 이런 식의 역할을 하는 거죠. 현장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시 브룰린이 어떤 산불이 났을 때 이 경우는 맞불로 저 산불을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외부 지역에서 온 핫샷팀에게 조언을 하죠. 그런데 외부 지역에서 온 핫샷팀은 무시해버리죠. 무시했더니 그 산불이 더 커져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마을 주민까지 대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튼지간에 핫샷팀은 현장 지휘권이 있고 그 산불이 났을 때 전방에 투입이 돼서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급여도 더 센 거죠. 두세 배 정도 더 많다는 식으로 표현이 됐던 것 같은데 더 위험하니까 당연히 수당도 센 것이겠죠. 그래서 예전에 조시 브룰린은 이 핫샷팀의 일원이었던 걸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따로 독립을 해서 소방팀을 하나 맡은 거죠. 자신이 맡은 이 팀이 한 4년? 그 정도 아주 강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능력도 출중한 팀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핫샷팀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또 한 가지 얘기가 그 시 소속 핫샷팀이다. 미국 최초의 시 소속 핫샷팀. 예를 들면 서울시 소속 핫샷팀 이런 것이죠. 미국 최초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핫샷팀은 그동안 어디 소속이었나? 아마 연방 소속이거나 주 소속이 아닐까.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이런 주가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것보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영화 속에서 이러한 소방조직에 대한 상황 설명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조슈 브롤린이 맡고 있는 소방팀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이들이 크루 세븐이라는 그런 후발대로부터 훈련을 하고 성장을 하면서 핫샷팀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그 소방팀의 사람들의 이야기 일상 이야기들이 나오죠. 조슈 브롤린의 부부 이야기 그리고 마일스 텔러의 이야기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소방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게 되고 여러 명의 아이를 둔 소방관의 모습도 나오게 되고 등등등 해서 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성장을 하고 핫샷팀으로서 활약을 하다가 2013년도에 야넬힐 화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출동을 하죠. 다른 핫샷팀은 다 철수했는데 이 팀만 남아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바람이 너무 강하게 바뀌죠. 그래서 거기서 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산불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장면은 후반에 좀 멀려 있고요. 후반에도 그렇게 큰 분량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산불전담 소방팀이 그리고 그 소방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의 사연은 각각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진중하게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떤 영웅으로만 그린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들을 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느껴졌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불전담 팀은 산불을 진화하는 곳에 중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산불이 확산하는 걸 방지하는 그래서 마을과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 사전에 막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 속에서 물 호스를 들고 다니지도 않고 곡괭이 들고 이렇게 자꾸 싸우냐 땅 파고만 있고 그러한 의문이 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좋았던 점은 이 소방관들의 사명감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영화 초반에 이 소방팀이 훈련을 할 때 새로운 직원과 함께 훈련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산 풍경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떠냐 이렇게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지 않니? 그러나 산불이 이 풍경을 지나가고 나면 훑고 나면 그냥 이거는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라 그냥 뗄감에 불과하다 연료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하죠. 단순히 마을과 마을 주민 사람에 대한 생각뿐만이 아니라 자연 자체에 대한 생각 이 자연을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 산불로부터 그래서 영화 속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천년인가 몇백년인가 그렇게 되는 아주 큰 나무가 있어요. 국보급이라고 영화 속에서 형편이 됩니다. 그런 나무가 산불에 휩싸일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 하나 살리자고 이 소방팀을 급파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무를 살리죠. 굉장히 그걸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조슈 브룰린의 이 소방팀이 처음 하시아 팀이 지원하게 되는 동기가 영화 속에서 초반에 나오는데요. 물론 급여도 많이 주니까 하시아 팀이 그런 고려도 있었겠죠. 우리가 진실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화 속에서 표현된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산불이 났었는데 외부에서 온 하시아 팀에게 조슈 브룰린이 조언을 했지만 그것이 묵살되고 그 묵살된 탓에 산불 확산을 막지 못해서 마을과 마을 주민들이 큰 피를 입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에 조슈 브룰린의 조언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라는 것을 부팀장 격인 사람이 얘기를 하죠. 그 팀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그런 걸 말해줍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우리 팀을 하시아 팀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현장 지휘권을 가져야 되겠구나. 윤리적인 동기와 개별 동기를 모두 다 설명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간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명감을 갖고 하시아 팀이 지원하게 되었다. 그것이 하시아 팀을 승격하는 시험감독관 하고 마찰하는 부분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시험감독관은 네가 뭘 하니 내가 40년 넘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는 틀린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멋있는 걸 보여줘서 나에게 좋은 점수를 따려고 하는 거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조슈 브룰린이 아주 화를 냅니다. 이 현장은 내가 팀장이다. 당신이 여러저러 잔소리를 할 거면 여기서 떠나라 꺼져버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팀이 하시아 팀으로 지금 승격을 하려고 왔잖아요. 하시아 팀으로 승격시켜 줄지 말지는 이 감독관이 잔소리를 하는 감독관이 결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감독관 보고 너 꺼져버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산불을 제대로 끄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조슈 브룰린이 생각할 때는 이 방법이 가장 최적의 방법인데 감독관이 자꾸 간섭을 안 해. 야 너 꺼져버려 이렇게 된 것이죠. 자신의 유불리아 따지지 않고 오직 사명감을 가지고 산불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 스토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명감이 영화 결말에 가서 이 팀이 철수하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고 그때 화면을 보시면 대원들이 불평, 불만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사명감에 투철하게 행동을 하고 그 팀장의 판단과 결단력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명감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좋았고요. 또 그 밖에 훈련을 하고 이들의 각오를 볼 수 있는 장면들도 있었는데요. 훈련 장면이 초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영화를 보시면 하실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게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슈 브롤린과 제니퍼 코넬리가 부부 사이로 나오는데 이들이 처음 결혼할 때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다고 표현이 됩니다. 둘 다 마약 중독자였던 걸로 추정이 되는 그런 대사들을 하고요. 그런데 제니퍼 코넬리가 이제 좀 아이를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조슈 브롤린은 계속 반대를 하죠. 야 우리 결혼할 때 아이를 갖지 않기로 서로 약속했잖아. 지금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해?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많이 합니다. 심하게 많이 해요. 조슈 브롤린이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것이 이들이 마약 중독자 였기 때문에 뭔가 좀 자격지심 때문에 좀 두려워서 그랬던 것인지 제 생각은 정말 위험한 산불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서 죽을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조슈 브롤린이 그 정도의 각오를 다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영화 속에서 제니퍼 크넬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싸우면서 당신 없이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와서 무슨 말이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인 뭔가 있었나 봐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만의 직업을 갖고 나 없이도 혼자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독립심과 자립력을 키워라.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는 어리잖아요. 아버지가 없이 큰단 말이죠. 조슈 브롤린이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처음 약속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에 주목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화 속에서 대조할 수 있는 혹은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부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슈 브롤린과 제니퍼 코넬리 부부 그리고 마이스 텔러의 부부가 나오게 되는데요. 조슈 브롤린은 마약 중동자였던 걸로 추정이 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갖지 않은 아내의 말에 처음 약속하고 다르잖아 라면서 굉장히 큰 반대를 하죠. 조슈 브롤린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자신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제프 브리지스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멋진 대사를 하게 되고 우리 청취학께서도 좋아하시는 대사인데 무엇과 함께 했을 때 내가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게 되는가 이런 비스무리한 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슈 브롤린이 아내에게 가서 고백을 합니다. I'm yours 라고 하죠. 네 말에 따르겠다 라는 뜻이고 결국에 이 사람에게는 이 아내가 참 중요했던 것이죠. 이 아내 없이는 살 수 없다 라는 판단이 했던 것이고 이렇게 조슈 브롤린은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가지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하지만 결국 죽게 되죠. 이 마이스 텔러 부부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마이스 텔러도 마약중동자이고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애인하고 헤어진 상태인데 그 애인이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딸을 출산하자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이 아이에게만은 번뜻한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에 남겨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받지 못한 것을 이 아이에게는 줘야 되겠다.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소방팀이 들어오게 됩니다. 산불과 직접적으로 마딱뜨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산불 전담 하샷 팀에서 건물 화재 팀으로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덜 위험한 쪽으로 뭐 화재 앞에 더 위험하고 덜 위험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는 상대적으로 둘을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건물 전담 팀으로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조주블린이 한 번 화를 냈다가 그 이후에 허락을 하게 되죠. 참사가 일어난 야넬 힐 산불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마일스텔러가 하샤 팀에서 잠시 이탈하게 됩니다. 대기 조건을 살펴보러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마일스텔러는 살아남죠. 아이가 태어나서 소방팀에 들어왔고 조금 더 덜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했고 자신만이 살아남았다. 그래서 죄책감이 더 크게 생기게 되죠. 조주블린과 마일스텔러는 이처럼 닮은 듯하면서도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마약중동자였고 그것을 이기고 소방팀에 들어오게 되죠.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쪽이 있는 반면에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소방팀에 들어와서 조금 덜 위험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서로 비교되지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상적인 장면 저는 첫 장면이 꽤 인상적이었는데요. 조주블린이 자다가 전원을 받습니다. 산불이 났다는 거겠죠. 출동해야 된다. 전원을 받고서 자신의 장비들을 바닥에 쭉 펼쳐놓고 하나하나씩 정성스럽게 가방에 집어넣는 장구를 챙기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정말 조심스럽게 신성한 예식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챙기는 모습이고 또 그런 연출을 보여주고 있죠. 이 소방관들이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 결말에 학교 체육관 장면들이 나오는데 산불이 났고 조주 블럴린의 팀이 한 명 빼고 전원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체육관에 모여서 상황을 들으려고 모인 거죠. 애초에 이 소방팀은 각 가족들도 굉장히 친하고 서로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목숨은 내놓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끼리도 굉장히 친했던 것이죠. 서로 돌봐주고 그런 장면이 마이스 텔러의 아이가 열이 나는 그런 에피소드에서도 드러나기도 하고 조시 블럴린이 직접 그런 연설을 하죠. 우리는 모두는 한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여튼지간에 학교 체육관에서 가족들 전부 모이게 됩니다. 단 한 명만 살아남았다는 소식만 들어요. 그 한 명이 바로 내 남편 오빠 동생 아들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때의 참 모습들이 가슴 아피면서도 연출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마이스 텔러는 동료 소방관이 너는 체육관으로 가지 않아도 돼.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마이스 텔러가 체육관으로 가게 됩니다. 뭔가 가족들에게 직접 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마이스 텔러가 딱 들어갑니다. 체육관으로 다른 가족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 한 명만이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단 한 명이 내 가족이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마이스 텔러가 들어옵니다. 내 가족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마이스 텔러만 살아남은 거니까. 심파 정서로 가득 차있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마이스 텔러가 역차역차 말 대사를 하지도 않지만 굉장히 좀 슬프게 느껴졌고요. 이후에 마이스 텔러가 거기서 뛰쳐나오죠. 너무나 미안하고 죄책감 때문에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이스 텔러를 도닥이라고 함께 뛰쳐나간 사람이 조수 브럴린 아내 제니퍼 코넬리였습니다. 제니퍼 코넬리도 그 남편의 사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막 오열을 하고 고함을 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스 텔러를 다독여줍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확증시키는 인물이잖아요. 마이스 텔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서 당신이 살아돌아온 것이 참 기쁩니다. 다행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감정 흐름 그런 연출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연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영화 결말에 또 영화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세월호가 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세월호 참사일 즈음에서 방송편을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우리 사회의 불위가 세월호 참사를 야기시켰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만약 이 사회의 불위에 내가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고 방관을 하고 방조를 했던 점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범인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세월호에 있던 영상기록장치 그것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죠. 그 전에는 의혹 수준에서만 제기가 됐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객관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직 물증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올리더 브레이브의 실화 야넬 힐 화재 사건 그리고 세월호 모두 비극으로 끝났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이 소방관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사명감을 갖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어떤 이익의 유불리가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자연과 마을과 마을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 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과 너무 대비가 되더라고요. 이 세월호 사건이 그리고 체육관에서 그 유가족들이 화면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세월호와 족저지기도 했고 아직까지도 이 세월호 사건의 구체적인 진실에 근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드러나지도 않았고 이 범인뿐만이 아니라 왜 어떻게 이 사고가 일어났고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것을 이 참사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행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바뀌었고 행정부가 지난 몇 년간 무엇을 했는가 라고 질타를 하기도 하는데요. 단지 행정부 권력이 바뀌었을 뿐이고 그 행정부 내에서도 아직도 여러 세력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공범 의식을 갖고 그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세월호 참사를 주시해야 할 토인데 마치 자신은 거기서 빠져있는 듯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손쉽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참 무례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시장 권력도 바꾸지 못했고요. 언론 권력도 바꾸지 못했고요. 국회 권력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정기간이라고 그러죠. 그 사정기간도 뿌리부터 바꾸려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뒤따라 할 것입니다. 그 지난한 과정 중에서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목표로 했는가를 뚜렷하게 계속 되새기면서 걸어가야 하겠죠.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손가락질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사건을 잊어버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하지만 4월이 되고 또 4월 16일 즈음 되면 다시 한 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나는 이 불의에 어떻게 일조하고 있었나 라는 것을 그때 한 번만이라도 좀 돌이키면서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나는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떠한 지원을 했는가 단순히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나는 깨끗하다는 식으로 비난만 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돌이켜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인데요.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가 있었고 생일이라는 극영화도 있었고 악질경찰이라는 극영화도 있었습니다. 그 영화들의 평가는 좀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각자의 방법으로 세월호를 추모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뉴스를 보니까 민간 잠수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로그북이라는 다큐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관람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극장 개봉이 어렵다면 VOD로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더 브레이브 저는 영화 보면서 세월호가 생각이 났었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산불전담 소방팀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성격의 영화입니다. 재난영화의 쾌감을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드라마 쪽에 중점을 두고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얼마 전에 강원도 산불과 여러 화재 현장에서 현재도 정말 헌신하고 계시는 소방관님들께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편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편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저희 방송 팟빵에는 업데이트 되지 않고 쥐약과 파티 그런 팟캐스트 어플 그리고 유튜브 쪽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강신의 수다 블로그와 트위터 있으니깐요. 여러분 찾아와 주시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불편한 점 그리고 제가 혹시 틀리게 말씀드린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방송편으로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